수학의 답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변의 길이에 관한 유형문제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삼각형 두개가 붙어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이렇게 돌려야 되는거에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A에서 BC의 수선을 그었다가 아닙니다 바라보는 관점을 삼각형 ABH하고 ACH를 AH를 공통으로 해서 붙여놨구나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럴 때 AB의 길이를 구하라는게 일단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관점을 아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붙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결국 이 문제 AB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돼 왜 AB가 삼각형 ABH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이기 때문에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겠구나 그럼 AB, BH, AH 중에 두개를 알아야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데 이게 구하는게 최종 답이니까 일단 AH를 구하는게 목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거죠 자 그러면 AH는 어디서 구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왼쪽 오른쪽 두개의 직각삼각형을 AH가 공통이 되도록 붙여놨다라고 바라본다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오고 밑변이 3이고 높이가 AH인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AH를 먼저 구하자 AH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빗변 5의 제곱이구나 여기에서 AH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5의 제곱 25, 3의 제곱 9를 빼니까 16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H의 길이는 제곱해서 16이니까 4가 된다 사실 2단계까지만 가도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이제 바로 보여드릴텐데 이제는 우리가 왼쪽 삼각형에서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라고요? 아 빗변 AB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즉 빗변의 제곱이 8의 제곱 더하기 AH의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AH의 4를 다시 대입해도 되지만 AH 제곱이 한방의 16인걸 아니까 AH 제곱짜리의 16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거에요 자 그러면 8의 제곱 64 더하기 16이니까 80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의 길이 제곱이 80이니까 루트 80이 될테구요 아 16 곱하기 5니까 4루트 5구나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물론 답 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유형이라는 건 뭐였다? 바로 ABC에서 나눠놨다라고 바라보는게 아니라 양쪽 노란색과 주황색 삼각형을 붙여서 AH가 공통으로 있는거다 결국 AB까지 가기 위해서는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붙어있는 그림으로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갖는 것이 바로 수학의 답입니다 자막 제공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